그 다음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 보죠. 액면 주식이라는 것은 정관의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해요. 우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보면서 정관의 액면가를 배웠어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1호가 목적, 2호가 3호, 상호, 3호가 발행 예정 주식 총수, 4호가 액면가였죠. 이렇게 정관의 액면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액면 주식이라고 불러요. 액면가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100원 이상으로 정하면 돼요. 100원 미만으로 하면 안 돼. 100원 이상으로 해서 얼마로 정하는지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면 돼. 5천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액면가 액면가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주식을 무액면 주식이라고 해요. 무액면 주식은 2011년도 상법 개정시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 주식은 그렇게 많이 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액면 주식을 발행해온 게 관습화돼서 주식을 발행하면 대부분 액면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2011년도에 무액면 주식을 왜 도입을 했느냐 상법에서. 액면가라는 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액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액면 주식을 인정을 하자. 1번법에는 무액면 주식이 있거든. 그래서 1번법 그걸 도입을 해서 무액면 주식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액면가가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그다음에 무액면 주식으로 하면 자금 조달의 신속과 융통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했어. 자 무액면 주식이라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액면가가 없는 주식이에요. 액면가가 없는 주식. 액면가가 없는 주식 이걸 발행을 하면 방금 이제 두 가지 위에서 한다고 했죠. 액면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액면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액면가. 액면가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자본금을 정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본금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금을 정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본금이라는 거.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유보해 놓을 것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된 기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왜 꼭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여야만 돼요? 그럴 이유가 하등 없잖아. 안 그래요? 채권자 보호의 필요가 크면 자본금을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작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꼭 정관에 저에게 있는 액면가에다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그걸 곱한 금액을 왜 꼭 자본금으로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본금을 정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본금도 꼭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액면가라는 게.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액면가 하는 일 없다. 그래서 무액면 주식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액면가 없는 주식. 무액면 주식을 도입하면 액면 주식이 있을 때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주식의 발행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면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은 한 주당 자본금의 액면가만큼 증가가 되는데 그런데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미달하면 회사에 유입되는 실제 자산은 액면가보다 못하니까 늘어나는 자본금, 늘어나서 공시되는 자본금만큼 회사에 실제 자금이 유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 미달 발행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천 원이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는데 한 주당 발행가액을 4천 원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본금은 5천 원 늘어났는데 실제로 유입된 재산은 4천 원밖에 없으면 1천 원만큼 자본금에 대해서 실제 재산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액면 미달 발행. 그런데 봐요. 회사가 경영을 잘 못해갖고 경영을 잘 못하면 회사에 재산이 별로 없겠죠. 회사에 재산이 별로 안 남을 거예요. 자산이 별로 없을 거야. 자산이 별로 없어져갖고 부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결손이 많이 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회사에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러면 한 주당 주식 가격, 주가 한 주당 주식 가격도 매우 낮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80원이고 자본은 20원이다. 그런데 발행 주식 총수는 10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20원인데 10주 발행했으면 한 주당 가격은 2원이겠죠. 2원.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 실제 주가라고 하면 주식의 시가는 앞으로 회사의 전망이 반영이 된 거니까 주가가 반드시 주당 순자산 가치하고 같지는 않겠죠.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변호사 시험 할 때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보다 더 빠삭하게 잘 아시겠죠. 주당 순자산 가치 이건 시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의 시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반영이 되죠. 한 주당 순자산 가치는 2원일 거라고 2원. 그런데 발행가가 100원이면, 액면가가 100원이면 이런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쳐봐요. 액면 미달 발행 아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행가를 100원 이상으로 해서 발행을 해야 돼. 주가가 2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주식 한 주당 가치는 2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발행가에 100원 이상으로 해서 발행하면 그거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2원밖에 안 하는 가치의 주식을 100원 주고 사냐고.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신주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 미달 발행이라는 게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냥 발행가 2원으로 해서 발행을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죠. 이런 이점이 있어서 무액면 주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사실 실제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 그래요. 무액면 주식의 기능까지 봤어요. 무액면 주식의 발행 보시면 액면 무액면 주식 발행의 선택적 허용 이렇게 나오죠. 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할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 회사가요. 정관의 정함으로써 선택을 해야지. 정관 4호에다가 액면가를 정하면 그러면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걸 정하지 않고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사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지 정관의 기재함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액면 주식을 발행하든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든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해야 돼요. 둘 다 발행하면 안 돼. 일정 시점에 액면과 무액면 주식이 동시에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발행을 해야 돼.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자본금의 결정.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정하느냐. 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라고 했어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그렇게 정할 수는 없죠. 그럼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자본금은 어떻게 정해지냐.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는 어떻게 정하느냐. 주식 발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면 돼요. 회사 설립 시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했어요. 발기인이 정했죠. 발기인.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했잖아. 우리 회사 설립 절차에서 1번이 정관의 작성이었고 2번이 상원의 확정이었죠. 그런데 여기 1-1이라 그래갖고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그래갖고 잠깐 언급한 거 있죠. 이때 발기인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가액 그리고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건지 그리고 각 주식의 발행가액은 얼마로 할 건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거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 발행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자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이것도 정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신주 발행 시. 이건 회사 설립 시 하는 거고요. 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결정을 발기인들이 하니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해요. 그런데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로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정하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로. 그런데 제한이 있어. 어떤 제한이 있냐면 발행가액의 총액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해야 돼요. 발행가액의 총액 중에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제한 하에 주식 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 발기인 또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의 전환. 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을 했다가 이거를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다가 액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죠. 아까 액면 발행할지 무액면을 발행할지는 정관의 규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랑 같은 취지예요. 액면에서 무액면으로, 무액면에서 액면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액면가 얼마 정했던 회사가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서 정관 변경하면서 액면가를 지우고 그 다음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다는 근거 규정을 넣으면 그러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액면, 무액면 사이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전환해요. 해야 돼요. 액면을 무액면으로, 무액면으로 액면을 전환할 때 일부만 전환하는 건 안 돼. 전부 전환해요. 해야 돼요. 일부만 전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동시에 액면과 무액면 주식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해야지. 전환을 할 때도 전부 전환해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액면이들, 무액면으로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전환의 절차 보시면 정관 변경을 해야 된다. 방금 그 얘기를 했죠. 정관 변경은 주주총의 특별 결의로 해요. 주주총에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출석한 주주의결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발행주의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이게 주주총의 특별 결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의를 해서 그런 가중된 결의 요건으로 통해서 정관을 변경을 해요. 그리고 정관 변경을 통해서 액면, 무액면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권자 보호 절차 불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자본금 감소에 나와요. 그런데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가볍게 보자고요. 자, 자본금을 감소한다거나 합병을 한다거나 이렇게 회사의 책임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본금 감소라는 거, 자본금 충실의 원칙 배운 다음에 자본금 불변의 원칙 배웠죠. 자본금 불변의 원칙 배우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는 주주총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면 회사가 유보해야 될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재산의 사회 유출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회사 재산의 사회 유출이 쉽게 이루어지면 회사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는 현상이 회사에 유보된 재산이 적어져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책임재산 부족으로 돈을 떼일 위험에 처한단 말이에요. 자본금 감소를 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엄격한 절차를 중 하나로써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보호 절차. 그리고 합병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합병을 하면 다른 회사하고 합쳐지면서 재산도 합치지만 채무도 합쳐진단 말이에요. 채무가 너무 많은 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들이 책임재산을 저쪽 회사 채권자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책임재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본금 감소든 합병이든 회사에서 책임재산이 부족해질 수 있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자고요. 자 합병이든 자본금 감소든 이거 전부 다 주유총의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자본금을 감소할 때도 주유총의 특별결의 받아야 되고 합병을 할 때도 주유총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유총의 특별결의를 받았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정한 기간을 줘서 채권자한테 야, 우리 회사가 지금 자본금 감소나 합병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 우리 회사가 자본금 감소나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 제출을 하라 그래요. 일정한 기간. 이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하잖아. 이의 제출. 채권자가. 채권자가 뭐 A, B, C 3명이 있는데 A, B 2명이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쳐봐요. 이 제기를 하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한테는 회사가 바로 채무를 변제를 해줘요. 자본금 감소나 합병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그냥 변제를 해줘버려. 또는 담보를 제공해줘. 변제해주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담보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해놔요. 신탁. 이건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신탁회사라고 있어요. 그 회사한테 이 담보 목적으로 회사 재산 일부를 신탁회사한테 맡겨놓는 거야. 이걸 담보로 삼으라고. 이걸 해줘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의 제출한 채권자 보호가 확실하게 되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얘는 합병이나 자본 감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한 걸로 간주를 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죠. 자본금 감소든 합병을 하든 이거 다 주주총의 특별결의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의를 받으면 주주들이 자본금 감소든 합병이든 그거에 대해서 상당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 보호는 다 된 거예요. 자본금 감소나 합병을 통해서 찬성하는 주주가 상당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채권자를 보호해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채권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주주총의일로부터 2주 내에 2주 내에 공고를 해요. 뭐라고 공고하냐면 일정한 기간을 줄 테니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해라. 이렇게 공고를 해요. 그럼 채권자들이 공고를 보고 회사가 합병을 하려는구나. 자본금 감소를 하려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총의 특별결의까지 있었구나. 승인결의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의제출기간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돼. 1개월 이상을 정해서 이의제출을 최고 공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의제출을 하는 채권자도 있고 안하는 채권자도 있을 거예요. 이의제출을 하는 채권자한테는 변제, 담보, 신탁을 해주고 이의제출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승인한 걸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그리고 이 공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채권자, 알고 있는 채권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 개별적으로 통지도 해줘야 돼요. 이의하라. 이게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하면서 채권자 보호 절차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절차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차를 얘기한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액면, 무액면을 전환할 때 이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 밑에 나와요. 양가로 자본이 나오죠. 자본금 변경의 금지. 액면, 무액면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에 자본금은 변경되면 안 돼요. 자본금이 변경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아까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면 사유로 유출되는 회사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책임 재산 부족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액면, 무액면 주식을 전환할 때 상호간에 전환할 때는 자본금이 감소되면 안 돼. 여기 양가로 자본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고 절차, 신주권의 교부 이런 게 나오죠. 전환의 효력 발생 시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의 전환 무액면 주식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무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본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발행가액의 총액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가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액면과 무액면 주식 상호간의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은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액면과 무액면 전환할 때는 전부 전환해야 된다. 액면을 전부 무액면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을 전부 액면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만 전환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부만 전환을 하면 동일한 시점에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동시에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환을 할 때는 자본금이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무액면 주식과 관련해서는 다 아신 거예요. 이거 이상은 안 나와. 무액면 주식과 관련해서는.